6.4절 평면, 포텐셜 유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는 평면, 2차원, 우리는 XY 좌표에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유동은 확보 과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정상, 물론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고, 비점성, 비회전, 그리고 비압축성인 경우에 대해서 그런 포텐셜 유동에 대해서 하도록, 비점성, 비회전 유동이면 포텐셜이 존재하겠죠. 그런 포텐셜 유동만 2절에서 6.4절에서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동의 지배 방정식은 기본적으로는 컨티뉴티 기심과 운동량 방정식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비점성, 비압축성이니까 연속 방정식은 이렇게 표시될 것이고요. 오일러 이퀘션, 비점성 유동인 경우에 모멘텀 이퀘션은 나비에스톱스 이퀘션은 뮤가 있는 경우고요. 뮤가 0인 경우에는 바로 오일러 이퀘션이 되겠죠. 그런데 이 오일러 이퀘션을 비회전 유동에서 적분한 것은 정상 상태에서 적분한 것이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식이 될 것이고요. 이 연속 방정식인데 우리는 비점성, 비회전의 조건에 의해서 포텐셜이 존재하고요. 컬이 보형이니까 포텐셜이 존재하고 즉 속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것을 여기 대입을 하면 바로 포텐셜에 대한 라플라스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죠. 자 이제 우리는 비회전 유동에서는 이와 같은 속도와 압력을 직접 푸는 것이 아니라 UVWP를 이것이 3개가 되고 하나가 돼서 4개가 되죠. 일반적으로는 3차원이면 2개가 되고 2차원이면 2개. 어쨌든 2차원입니다. 이걸 직접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포텐셜 유동에서는 A-라플라스 방정식과 베르노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포텐셜과 P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에 이 포텐셜을 구했다면 이걸로부터 UVWP는 혹시 3차원 한다면 쉽게 유분하면 금방 구해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구하는 것이 포텐셜 유동의 카버링이 계시는 이것과 이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보조적으로 2차원 유동인 경우에는 스팀 펑션은 2차원에만 정의가 되고 역시 이것도 라플라스 방정식이 성립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적으면 어떤 2차원 유동이 있다면 이와 같은 2차원 유동이 있다면 카버링 계션은 이것이고 베르노이 모멘텀 연속 방정식과 모멘텀은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이것이 가버링 계신입니다. 지배방정식 포텐셜 유동에서의 풀어야 되는 지배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은 파이에 대한 미분방정식이 있다문에 경계에서의 어떤 경계조건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물체 표면에서의 경계조건을 보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직한 방향의 속도는 0이죠. 파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물체 표면에서는 Vn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Vn을 파이로 우리는 이 식 자체가 파이에 대한 식이니까 이와 같은 경계조건을 적용할 수가 있겠고 그러나 이 μ가 0이면 물체에서 표면에서 속도가 0이 아닙니다.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이와 같은 미끄러지는 이 U라는 것은 포텐셜 유동에서 구해야 되는 속도입니다.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배방정식으로부터 구해야 됩니다. 점착조건이 성립하지 않죠. 점착적으로 성립 안 해서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직 방향만 0이 되겠습니다. N이라는 것은 노말 물체 표면에 수직한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물체 수직한 방향의 속도 Vn을 나타내고요. 정지한 물체 표면에서는 0이 되겠습니다. 접선 방향의 속도 성분은 주어지지 않고 구해야 합니다. 영예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물체 표면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물체 표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U가 U무한대로 흘러가면 U무한대로 흘러가겠죠. U는 U무한대일 것이고 V는 이쪽으로 흐르는 게 없을 것이고 0일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파이에 대해서 나타내면 속도, 포텐셜에 대해서 나타내면 이와 같은 경계 조건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배방정식과 경계 조건을 함께 풀면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경계에서 경계 조건을 적용하여 라플라스, 이와 같은 방정식 자체 일반적으로 경계 조건과 함께 푸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6장에서는 학부 과정에서는 경계 조건을 주고 미운 방식을 구하는 방법을 택하진 않고요. 이미 알려진 해가 알려진 간단한 평면 포텐셜 유동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뒤에서 우리가 슈퍼 포지션, 중첩을 이용해서 좀 보다 복잡한 물체 주위에 포텐셜 유동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균일 유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평면 포텐셜 유동 중의 하나가 일정한 속도로 평강이 흐르는 균일 유동이 되겠습니다. 유니폼 플로우 자, 그런데 아직 유니폼 플로우 어떤 건지 설명하기 전에 속도 포텐셜이 다음처럼 표현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유동이 어떤 유동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빌로시티, 포텐셜 유동에서는 파이, U가, V가 이렇게 정의될 수 있다고 했는데 파이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라플라스 방정식에 대입을 해 봅니다. 대입을 해 보면 0이 되겠죠. 즉,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속도 포텐셜은 포텐셜 유동이 되겠죠.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포텐셜 유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풀면 해는 여러 개 많이 나오고 경기 조건에 따라서 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주어지는 이것도 포텐셜 유동이 되겠습니다.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시킵니다. 속도 포텐셜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는 속도는 쉽게 구해집니다. U, V U가 U고 V가 0 U가 항상 U고 V가 0이면 우리는 X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유니폼 플로어가 균일한 속도로 흐르는 그런 유동이 되겠습니다. 유동함수가 주어지고 유동함수 속도 포텐셜이 주어지고 속도를 구했죠. 속도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트림 펑션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함수도 정의에 의해서 유동함수의 정의가 요거 요거죠. 그런데 U와 V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식으로부터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Y에 대한 핀미반이니까 FX 다시 요 놈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요런 식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Ui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C는 적분상수인데 Y가 0일 때 만약에 이거라면 C는 요게 되겠죠. 근데 Y 꼴이 0일 때 이게 0이라면 이거는 0이 되겠죠. 근데 이 차이가 중요하지 이 C는 큰 역할을 못합니다. 뒤에 곧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편의상 C를 0으로 두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C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유동은 이것이 constant 한 선이 유선이죠. 즉 이것이 constant하다는 얘기는 Y가 constant 한 선이 유선이죠. Y가 constant 만약에 이것이 Y가 1 2 3 4 라고 해봅시다. Y 좌표를 그러면 constant인데 사이가 1일 때는 U 1 으로 constant 만약 이거 1이라면 이것은 바로 U가 되겠죠. 여기 2인점이 같으면 이것은 2U 3U 4U 이런식이 되겠죠. 여기 Y가 1일 때 2일 때 3, 4일 때라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1,2,3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C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C가 쭉 더해지고 쭉 빼지고 그런 의미가 되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pi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나중에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덩포텐셜 선이라는 것은 pi는 U X가 constant 하니까 다시 말해 X가 constant 한 선이 바로 덩포텐셜 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볼까요? 만약에 X가 1,2,3,4 라면 이것은 U 2U 3U 이렇게 되겠죠. 0 마이너스 U 이렇게 되겠죠. U가 양인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자 그런데 이 유동은 직각이죠. 2개 유선하고 포텐셜은 직각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지구상에서 공을 놓는다 치면 여기 공을 놓는다 칩시다. 포텐셜 위치 포텐셜 어디가 넘느냐 위쪽이 높죠. 포텐셜 포텐셜이 위치에너지 위치에너지가 포텐셜입니다.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높습니다.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살펴보면 U가 U가 양수인 경우는 마이너스에서 작은 데서 큰 쪽으로 흐르고 있죠. 포텐셜이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흐릅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속도를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속도를 마이너스 이렇게 정의했다면 여기 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깐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붙이면 수학적으로 여러 가지 계속 마이너스 붙고 귀찮은 면이 많기 때문에 99.9%에 모르겠습니다. 99% 이상의 유치액 가격에서는 다 이렇게 정의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혹시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살펴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우리 책 일반적인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하면 포텐셜이 낮은 쪽에서 높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직각으로 이렇게 흐른다 라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두 직교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림 6의 4 하는 의미하는 것은 어느 하나를 알면 방금 속도를 구하고 속도에서부터 이걸 구하고 반대로 이게 주어지면 속도를 구하고 이걸 구하고 또는 처음부터 U가 주어지면 이렇게 구하고 즉 3개 중에 하나만 한 세트만 주어지면 나머지는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설명을 그림 6의 4 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주어지면 속도는 금방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파일을 알면 그럼 나머지 하나 가보니깨션 베를리 방지수 P 플러스 로우 V 제곱이 일정한데 U가 일정하네요 constant 근데 이게 일정하면 P가 constant 즉 균일 유동장에서 압력은 유동장 전체에서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이 경우에 있어서 압력은 자 이제 지금까지 유동은 어떤 유동이냐 하면 X 방향으로 균일하게 흐르는 U의 속도로 했고 자 이제 요와 같은 바퀴짜 앞에 반대죠. 이런 유동은 어떻게 되겠는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U도 구할 수 있고 이것도 구할 수 있고 자 구해보면 요렇게 됩니다. U는 0이고 V는 6 스트림 펑션은 요렇게 되고 따라서 이것은 Y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그러한 유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렇게 주어지는 유동 어떤 유동이야 Y 방향으로 균일하게 또는 요렇게 주어지는 경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스트림 빌러시티 포텐셜과 스트림 펑션을 고려해 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이것에서부터 Uv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속도 분포 Uv를 구해보면 미분하면 되죠. X에 미분하면 Ucosα Y에 대한 미분하면 Usinα 즉 속도가 항상 이렇게 알파로 흐르면 이것이 Ucosα일 것이고 이것이 Usinα일 것이고 따라서 U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알파의 각도로 흐르는 이와 같은 유동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이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지는 유동은 알파의 각도로 이렇게 알파의 각도로 균일하게 흐르는 그러한 균일 유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일 유동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